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스윙 토익의 라스윙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언 여섯번째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서 매달 나오는 수동태 문제가 있죠 자 이 문제는요 딱 보자마자 최저 5점 최고 20점을 먹고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들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 보시죠 자 문제 다 풀어 보셨죠 자 이 문제는 몇 번이 잡을까 자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에 의존한다면 D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안됩니다 자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된다고요? 커스터머스 자 어디서 어디까지 묶어 줍니까 위드에서 쭉쭉쭉 리셋까지 엮어 준다는 얘기죠 자 미친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다 여러분들 동사 자리 못 들어가는 A번과 C번은 마구마구 여러분들 지워줍니다 그렇다면 B번 아니면 D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수동태 문제는요 요 다섯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봐? 뒤를 봐? 이런 얘기죠 I say 뭘 봐? You say 뒤를 봐? 뭘 봐? 뒤를 봐? 이런 얘기죠 뭘 봅니까? 뒤를 보세요 뒤를 보니까 defective product라는 명사가 나오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목조가 나오는데 수동태를 적을 수 있다?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뭘 봐? 뒤를 봐? 뒤를 봤는데 말이죠 전치사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부사가 나왔어요 무슨 태를 적는다? 수동태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should에 너무 꽂혀가지고 D번하지 않는다 정답 바로 몇 번 되겠습니까? B번 되겠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? 뭘 봐? 뒤를 봐? 수동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